자, 녹화해야지 모드의 마블 모드의 마블 지옥됐던데 그렇지, 원큐나고 막 이런데네 따블 따따블 따블 따따블 아니, 시발 막 아이템이 미쳐돌아가지고 세 번 이제 더블 따면 원래 무인도 가잖아 무인도를 갔는데 무인도에서 이제 세계 여행을 즉시 진행 원하는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픽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건설을 세 개 한 번에 하면 확률적으로 이제 뭐야, 그 땅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 스타트점으로 가서 랜드마크를 지으면 랜드마크 건설이 확률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건물에 끌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확률적으로 첫 번째 딱 던졌을 때 더블로 해가지고 건물 세 개 지었는데 그 확률이 터져서 스타트로 와서 이제 건물 지어서 랜드마크로 건설을 지었는데 랜드마크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어쩔 줄 해가지고 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라인 독점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어 그니까 미친 새끼지 팔을 치는 것도 좋은데 해 드릴 것도 너무 한거지 그러니까 개해봐 개해봐 나도 해봐서 그 짜릿함 히힛 그만큼 질렀니? 그거 한.. 하드폰으로 안될텐데 그 정도 템이면 아 그렇게 그렇게 엄청 고급의 그건 아니야 근데 고급의 그게 아닌게 그 지랄이라는게 더 문제 아니야? 음.. 뭐 쓰레기 게임이니까요 아 뭐 뭐 뭐 뭐 모두의 마블에서 뭔가 정정당당하다던지 뭔가 정상적인 걸 기대하고 아직까지 들러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지 이미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한방 쾌각이 아닌 나만 좋는데 으악 하는 땡기 나만 좋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행운 아이템도 다 미쳐 돌아가 막 원래 그 뭐야 랜드 랜드마크 그런 데 갔을 때 응 통행료 면제하는 천사 카드 있잖아 응 확률적으로 천사 카드를 이제 무시하는 이제 행템이 있거든 아니 뭐 아니 이거 비유하자면 이거 내 강태를 막는 권리를 뚫는 방자에 어 어 딱 그 느낌이야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딱 진짜 그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천사 카드만 있었습니다 한번은 살았던데 내가 저분이 됐지만 천사 카드만 있었으면 천사 카드만 있어도 완전 안전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천사 카드가 뚫리는 걸 막아주는 행템이 있고 그 천사 카드 뚫는 거를 막는 거를 무력화하는 행템이 있고 정글 안 오면 뭘 거기 있다가 뒤지느니 라드 막아줬으면 정상 많이 썼다 풀친데 이렇게 잠수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 걔 이따 뒤지지 나 잠깐 왔나? 손 꼬인 것 좀 풀고 있을게 해드세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정글 안 정글 안다 임시 움직입니다 엉 롸 에 엉 에 에 도움이 씨발.. 피면.. 아니.. 도움이 씨발.. 호잉으로.. 걸리기도 하네.. 와.. 39초에 타고 달려야돼 우리 느려서.. 저런.. 그래도 아슬아슬하다.. 아.. 제발.. 경험치라..또.. 오케이 훌륭하군.. 아.. 불찾아.. 리신이 욕하는데.. 왜? 지도 찍었으면 엔까지 그러는.. 이상하네.. 아.. 우리.. 리신이.. 어바무시한 과밀증이.. 아.. 좋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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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 뺐네.. 아.. 선일해볼게 너무 아팠다.. 이상해.. 아.. 나 벽에 메스쳐.. W 쓴다는게.. 위치캠.. し.발.. 아그.. 아그..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형이 바로 게임 몇 개 한 티가 나네 닥쳐 아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바위 있잖아 빵버프잖아 어 개무서워 우리 정국이 뭐하냐 탑에서 똑같이 빛을 두고 있는데 이도 뽑으면 돼 저쪽에서 이도 뽑으면 돼 그러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타워에서 계속 받아먹어야지 뭐 하리 트랩들도 아니고 아 나 자꾸 빨피를 사러 이렇게 빡치게 아 나 자꾸 빨피를 사러 이렇게 빡치게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아군이 벌써 또 죽었고 아 우리도 상황 안 좋은데 자꾸 죽으면 안 되는데 사광 Jenn 사광 stick 사곤집 하나 마셔야지 아 나 CS 15개? 1킬 차이 나네? 1킬 차이? 35시였어? 안 나? 근잡이랑 원골이랑 틀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뭐야? 만화에 아플 수도 있지 오오 만화가 없어 근데 문제가 펜건 좋은데 이 새끼도 만화를 다 썼어 얘네도 치까네 얘도 치까면 되겠다 안돼 만화가 없어서 밀지도 못하네 아아아아악! 어우 먹었다 오케이 집가자 못 먹었으면 1300은 안될 뻔했다 양피지 아 양피지 안될 뻔 아 양피지가 있으면은 숨통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이게 체계 만화 20퍼가 크더라고 생각 이상으로 관리가 이게 틀려 하는게 느낌이 너 뭐 자르니? 뭐야? 혜지야! 아 나서마 왜 이렇게 날 버리고 가 혜지야! 너 먹다가 놀린거잖아 미친새끼야 어디 내 탓으로 하고 있어 너 처먹다가 어 따라가야지 아니 아니 녹화 잇은 증명가능함 미친새끼 손캠 보고 보여줘 손캠 보여줘 너 손캠이 필요하지 처먹다이 이런건데 아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새끼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 나 미친새끼가 오케이 아 걔 당하겠네 야 근데 미포가 다행히 열 때려가지고 자꾸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혜지야 천번 놀려면 좋은데 알지 혜지야 차먹는 건 좋은데 조심하자 에코 하지도 않았는데 에코 뒤에 논 액자 닦거든 여기에 삼거리에 아 삼거리잖아 부시까지 놔야지 미친 부시에 잠깐 내비쳤다가 내가 빼니까 그냥 들어왔다고 어 어 어 으음 흠 쪄깔네 블랙 사킬 처먹어 놓고 씩 왜 고리라 응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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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씨발 아이 고마워 아 아깝다 태준이 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 네? 저요? 이상해 전태준 때리고 싶은 게 뭐가 이게 사건의 내막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 뭘 사건의 내막이 있어? 이 사방이야 아 뭐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알 수가 없네요 뭔가 있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뭔가 기분이 X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더 X같네 아 뭔가 내막이 있어 편집 중이여가 편집 중 아 뭐가 내막이 있는데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저는 알 수가 없네요 흠흠 나 그래서 있는지 나 그래서 있는지가 아직 들어가구나 아니 아 괜찮네. 아! 실드는? 아.. 아 두고 싶었나보네. 실드는?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미치고 안하나? 실드 어디 갔어? 미안해. 내가 나한테 있냐고. 실드 어디 갔냐고! 미치겠네. 뭐한다. 동충하추 같은 새끼가. 이 새끼가? 아! 지금 동충하추로 바꾼 다음에 유밀을 할까? 미치겠네. 동충하추 같은 새롬대 컨셉?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아, 좋겠다. 2연 którego 도대체 안 먹어요.. 입니다. ? 막기는 한데 기분이 좋지는 않네 아아, 그래 한게 미안하다 딜 정말 안 막힌다 대가 턱 터지겠네, 저거 맞다? 템 완재가 하나가 나왔네, 꽃궁에다가 와아아아 아 달롬 그래 겨울 원시라도 홈테이스 으아아아 응? 이건 아니야 오케이 죽됐군 죽됐어 죽됐어 으응 크로우 철민 이패끼 와아 이패끼 버러지다 버러지야 앗 아아 삐빅 벌어집니다 따뜻하지 아 뭔가 맛있는게 먹고 싶다 따뜻하고 육즙 기름 맛이나 나는 오오오오오 정도로 급하게 변녹중이셔 바인드 이쪽 더 빡치겠네 저게 조만찬 뭐지 친구들을 구하러 가는거야? 뭐지? 아 뭐야 왜이래? 아이쒸 아 인터넷이 너무 무섭다 리신 아 내가 잘 풀었었는데 다 망했네 아 대사가 보인다 야 대사가 대사가 보여 어떡해 어 이게 미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다 어? 어? 빠진거 아니였어? 어후 제발 꺼져줘 얘들아 나 잘못했어 나 랩 쳐도 이랬잖아 하하 이랩이네 진짜 뭐였냐 뭐였냐 불즈 딴 자리 비운 동안에 쟤 열심히 잘 먹었더라고 저런 어? 어? 안 돼 해주마 으아아아아아악 먹어 그래 잘 깰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래 집 갔다 깰 수 있다 빨리 깨고 펭이나 사러 가야지 미터가 미터로 내려왔네 미드 갈 줄 알았는데 아 미드도 깨져 있구나 음 오 우리 타고 깨려고 발레 들어오네 아 나 불가 없는데 이건 딜 애매한 딜 아 미친 샤터네 아 그래 그냥 이건 미년놀이인거야 미친샤터네 아 타워에 안 닿으려고 아 알겠습니네 믿어드리게 됐는데 미치지 음 사마 지금 바로인가 어떻게 애도 위에서 싸우고 있어 어 불가에 비하워 불가었 yea 불가 안 돼 ん 불가agar 이 신은 정글만 먹고 있네 형은 충분히 강해 정글목을 먹을땐 아닌거같은데 마다보청 어찌가 하는거에 열중하네 질투나게 뭐야? 갱 아담 이러고있네 왜왜 왜저래? 싸웠어 뭐? 야 심리학 특유의 상황인가 아니 젊나 그 뻔친 방황스럽네 아니 대화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네 낡아들어서 그랬나 야야야야야 아니 대화 템포를 전혀 못따라갔어 원래 원래 따라잡으면 안되나 정신 아닌사람이 가면 뒤진다 시바려나 뭐지 미친놈 들음 미친놈 들음 미친놈 들음 아우씨 젊나 쎄네 개딱지새끼 아우씨 개무섭 어우씨 어우씨 개무섭 2분 56초 애매한데 이거 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헤헤 아휴 헌 헌 헝 등기를 하네. 아.. 존나 불어. 형 거기서 왜 남아와? 쉿뻘. 야.. 미치겠네. 야 조심해라. 대가리 터진다. 아.. 이 ㅅㅂ. 아 이거.. 처성고라니까 뭔가 좀 똑같네. 잠깐만. 2명 없다. 2명 잡았다. 신기하다. 아이씨. 발언벗고 떴네. 어? 뭐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엄마. 아아 나 아아 나 노는 애가 너무 많아 당황스럽네 으헤헤헤 미친 이걸? 어 어이 씨발 유미가 칼찌 대신다 넌 칼찌 대신다겠네 이야 고수인데? 나와가지고 칼찌 대신다 했다고? 지랄 좀 하지 마 제발 그만해 내가 널 괴롭히지 못했잖아 야옹 이야옹 아 나 미친 침묵 미친 새끼 자거 아 나 미친 침묵 미친새끼 자거 잡아줄 리가 없다 시간 끌어도 결과를 낼 사람이 없어 내가 뒤져가지고 내가 뒤져가지고 저거? 꽤 웃기 저거 다 뺏어먹은거 아니 그니까 지금 다.. 나 지금 당스러워요 미친 새끼야 아이씨 미친 아 대뜸 궁박이네 미친새끼들이 판넬 와서 던지고 나갔네 또 그 시간된다고 아 젤리야 미드 존나 많아서 우리 뒤지면 끝나 오 이걸? 오 미친 아 안돼 불알 어디가 탈러 아 맞다 적이지 이제 던지기까지 하네 안 끝나니까 와우 대단한 분이네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몇먹으래? 아 근데 한타가 벌어질거같은데 달까? 애들 다 내려오는데? 안될거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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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용 W 좀 더 빨리 쓸걸 야 근데 리신 판단 좋다 안될거같으니까 저기 가네 우리만 방황했다 아 이거 쥑된거같은데? 히힛 이리 미안해 미쿠빵 어 야야야야 미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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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네 까비 미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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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벌레같은 사퀴들이 또 하나씩 있겠으니까... 차단기는 왜 삭제했냐 라이여 800만 명이 있어줘 700만 명이 병신이면 이 게임을 할 이유가 있겠어? 아니면 하루동안 차단시켜줘 아이고 시발 진짜 커지갔네 아니 구멍인가 시발 노름은 말로 하지 말라는데 알려줘 시발 아 시발 공부해 하셔야 돼요? 공부해파야? 아아아아악 모르면 공부해 그럼 뭐야 대체 도망갈란다 이거 하고 잘란다 미친새끼들 이거 모르면 공부해 모르면 검색해 진짜 그 꼴이었어 아 시발 내가 시발고 초능력자 지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봐 시발 내가 공격은 내 맘대로 공격 소모 코스트는 없지만 방어하려면 많은 코스트를 소비해야 합니다 아니 시발 카운셀링도 시발 상대가 아가리를 시발 터뜨려야 시발 카운셀링이 시작되는건데 시발 아가리 꾹 닦고 있으면서 시발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는거 아니야 안정 시발 도끼리 다치지마 다 부숴버렸나 아냐 뛰지나 이런 생각하면 안돼 자자자자 신정해 진짜 카운운 카운 어 나 뭐해 나 어딨지 아 여기구나 나 어딨지 아니 순간 내 캐릭터를 놓쳤어 상태가 안 좋은 거긴 한가 보다 그러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근데 솔직히 케이틀린 하얀 각임, 궁극기 너무 좋아. 피오라와 피오라 케이틀린에 비하면 시X 무적기라고 스탯스 다 몽땅 씹어놔서 체력이 반투박태있어. 아 너무 병신이야. 사람새끼가 아니야 피오라 다 이건. 아 진짜로 피오라는 괜히 삼성이 자꾸 찍히는게 아니라니까. 정말 에바입니다. 음악 ㅎ 거 serving 아 승작 해야겠다 올라간다 잘 있어라 병신들아 툭 컷 케이틀린 하향 먹었나 잠깐만 아닌가 아 먹었네 아 케이틀린 궁 데미지 하향 먹었구나 다리우스처럼 네 삼성틀은 똑같아 삼천 사천오백 아니었나 삼천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 천오백 이천오백 사천오백 아니었나 아 그랬나 아닌데 너프를 먹긴 했어 지금 군들이 만천 이천 삼천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기억이 안나네 대충 악했지 하여튼 너프를 된건 사실이니까 네 하여튼 니말들이 너프도 없는 네 시X 얘를 너프해버렸네 틱 근데 뭐 이래도 좋아 우리 피오라봐 피오라봐 피오라 너무 폐급이야 그래서 하나 보내줬어 좋은 곡 하시라고 도로 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당히를 모르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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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빨리 갖고 와. 이런. 필요하다고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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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났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요. 이건 작년 영상에서 만나요. 직원 rac explode. 다들ler both hecklo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맘 interpretive internet. 뒤 같은 영상.... 아니 숨은 안 쉬잖아. 숨 쉬어 지금. 닥쳐. 미친놈이 도망인거야. 아 이거 왜 만들었지 그러고 보니까. 아 나 바보짓 했네 진짜. 뭔가 그거니까. 아 박수하네. 아니다? 귀찮게 됐네. 네? 네? 아 미친놈이. 신드라가 궁 쓰니까 다 죽네. 뜯다다다닥. 뜯다다닥. 저런. 나이치 투배블러. 으어어어 웃긴 건데, logging sprechen 중이네 크으으으으 막강스네 막강/. gg 아아 navigating 그래서 하면 어떡해 재미있을것 같은데 뭐야? 어이 아니야? 왜? 들었다 놨다 해 누가? 아니 진짜 돌았어? 미쳤네 도또노또 도또노또 지겼네 슬슬 진다 아이씨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성화 미쳤네 지금 미쳤네 다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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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미쳤네 아, 뒤에 딜러 셋이 어휴, 레오나 봐라 아이고, 망했다. 레오나가 시발 게이라서 아, 어이가 없네, 또 당하니까 어이가 없지? 네가 하다가 재밌는데? 또 화가 날라, 이거 네가 하면 재밌는데 당하니까 좋겠지? 기다려라, 김나서 딱 기다려 참나 참나 기다렸어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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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김나섬이 하던 짓거리 그대로 따라하는 애 있다 케일 케일 그거는 뭐 아 이게 뭐 이 정도면 뭐 너 난 저렇게 안해 왜 자꾸 나만 뒤집어 아 꼴배기 싫어서 이 새끼가 난 갖다 바꿔보네 들박 들박 하나 아 이런 시발 새끼야 진짜 적당히 하지 조끼 3개 끼면 어떨까 레온아 조끼 3개? 어 조끼니즘 조끼 3개가 뭔 말이지 아 그 세 쇠조끼 아 6개 그래 3 6개 해가지고 그 덤빌조끼 3개 덤빌조끼 3개 덤빌조끼 3개 펑펑 터지는 건 될 텐데 하긴 의미가 없겠다 터지는 게 하나 정도면 가성도 좋으니까 쯧 오케이 땡큐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미친 잡고 친다 내 레오나는 그정도 일을 안하던데 모데카이저 해봐 아 그래 쓸모가 없다 이제 쓸모없어 알어 구해가 해봤지 마음사 되게 좀 아픈데 많이 뭐 젝스를 벌써 들고 있다고? 이러니까 아프지 뭘 들고 있다고? 젤라스 젤라스 어 아까 떴어 젤라스는 벌써 저러고 쪼물락 쪼물락하고 있으면 아프지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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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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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늠 점마다 autres 포уч Insurance 넌 안 손 거 아니 있었那么 넷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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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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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지병으로 죽으신 것 같애 오렌지병으로 오렌지병으로 아이 참 아 기역병이네 왜? 역병인데 이유가 있어? 어느 분에서 역겄다는 거지? 와 뭐 그냥 무마한 무마한 덱인데 그 와중에 딜러가 룰루야 씨발 아 개없게 없는데 룰루가 딜러입니다 찬물 쏘면 역함이 나 탓입니다 아 마브사들 디셨네 아이 괜히 가져왔다 다 물 딜러네 이런 가이사 가이사 와 레오나 개역겹다 도가할까 이게 아 아 개역겹네 마 마초걸이 구애하는 걸 보는 기분이야 뭐 그들의 사랑은 알겠는데 나한텐 가이사 유아 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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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이사 etically olduğu 치질 왜 이렇게 안 났느냐 이거 안 치질이 안 나 수술이 왜 이렇게 안 났느냐 이거 트롤은 아니잖아 하는 짓은 트롤이긴 한데 너 진짜 뒤지고 싶어? 뭐 야 야 룰루라인을 개잘한다 야 너 내일 못 오겠네 내일? 그치 이만 있으면 헤브웨어 롤조치 했었지 뭐 아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 바로 앞에 피시하게 있거든 아니야 쉬어 그러니까 개복했는데 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태 보고 상태 보고 아니 근데 근막을 쬐는 게 아니라 진짜 표피만 쬐는 거여가지고 아니 씨 어쨌든 쬐는데 이 새끼는 시발 그 뭐 가리니까 괜찮다 같은 소리야 진짜 중독자 같은 소리 할래? 아니 뭐 아니 그게 한지라 원래 입원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서로서로 그 이익 한계가 맞아들어서 그냥 입원하는 거야 응 나 입원을 해야 그 뭐냐 신비 받기도 좋고 원래 검사하려고 응 응